농구를 도구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JBJ 바스켓볼클럽이 지난 성탄절 제6회 크리스마스 농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초중등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해 농구 열정을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드리블을 치며 동료를 찾아 패스합니다. 림을 통과하는 공, 멋진 슛에 한호성이 터집니다. 지난 25일 성탄절 서울 YMCA에서 열린 JBJ 바스켓볼클럽이 주관한 제6회 JBJ 크리스마스 농구 대회 현장입니다. 경기에는 아쉽게 졌지만 내년에 우승을 목표로 더 열심히 연습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기를 보러 온 가족과 친구들도 목소리를 높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아이들 뛰는 모습 보니까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애들이 정말 승부욕과 많은 훈련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농구에 대해 몰라고 취미로만 배웠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 농구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전 KBL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JBJ 이항범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나누기 위해 시작한 대회로 매년 성탄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보금이 스며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농구 코트 안에서 보금이 깃들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더더욱 사명감을 갖고 더 많은 사명께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저희 JBJ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농구를 통해서 보금을 전하는 농구 전도사 되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뉴스star 촬영기자